자! 그럼 오늘 방송시간은 3시간 채웠지만 우리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라노벨 그거 그거 합시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상 대화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다 도네이션 하나 천원! 천원! 천원이면 돼! 라노벨 제목 월드컵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 돼 어 먹었지 너 뭐 먹었어? 김치찌개 먹었어? 오오오 나는 밥 어제 캐비어에 비벼 먹었어 캐비어 볶음밥 라노벨 제목 월드컵 해보실 라노벨 제목 월드컵이요? 그게 뭐죠?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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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라노벨 월드컵? 라노벨 이름 월드컵?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라노벨 제목들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전생했더니 바나나였던가 청춘되지는 반이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아주 씨바 진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무리 역겹고 어이가 없어도 감정을 함부로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거 봤어 가장 긴 애니메이션 제목 중 하나였어 싸우는 빵집 주인과 기계장치 종업원? 이건 씨바 땅땅의 밑으로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싸워 빵집 주인이? 어 이거로 갈게요 여성냥 게임에 파멸 플래그 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환생해버렸다 아이 씨바 뭐라는 거야 이게 아 이거 알아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 이거 애니메이션 있지 않니? 잠깐만 뭔 단어가 있는 거야 이거 씨바 하트마크가 길어진 배달감치 왜 저 친구는 이런 과학적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마조히스트를 위한 만화야? 모르겠어 나는 저런 친구가 S를 자처한다면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아니 씨바 야 뒤줄래? 난 치타로 태어났어도 전력을 다해서 사냥감을 잡아 어 이건 알아 이건 좀 희망하지 않니? 근데 이건 씨바 뭐야 내가 아가씨 아가씨에게 서민 샘플로 납치당한 사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은주씨 은주씨는 대체 얼마를 받고 이걸 한 거죠? 왼쪽은 범죄 느와르블이라고? 이따 아이고 뭐야 이거 씨바 비오타쿠인 그녀가 내가 가진 에로게임에 엄청 관심이 보이는데 이건 전형적인 씨등 망상이다 진짜 뭐야 에에에에에 투숙쿤 뭘 보고 있는 걸까나 하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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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정말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정말이지 투숙쿤 그런 만한거 보고 말이야 하지만 거기 나온 캐릭터 조금 예뻤지 이 지랄 야 이거 가장 긴 이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씨바 존나 뻔하네 우리 명문 트위치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성적과 신체 능력을 기반으로 등급으로 나눈다 A등급은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고위광직자가 될 수 있지 하지만 F등급 너희들은 쓰레이다 시쇼! F등급인 내가 뭘 할 수가 없다고? 앗! 그만 때려! A등급이면 다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게임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게임으로 지배해주겠어! 아니! 저 F등급 찐따 쓰레기 허접 쓰레기 새끼가 이 게임에 이리 숨겨진 엄청난 인물이었다고? 랭크였다고? 하앗! 교장선생 교장실 호호호 이리 재미있게 됐군 방과 후엔 무적입니다만 문제 있나요? 왜 나한테 물어봐! S랭크 몬스터 베이모스지만 고용애로 착각받아서 엘프 아가씨의 기사로 삼고 이건 또 뭔 개소리야? 그냥 이 새끼가 존나 음룡한 새끼라는 거잖아 이 새끼가 아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 열받아 아! 요거 재밌어! 여동생만 있으면 돼 아니! 이 세계의 사람들은 시바 됐지! 여자 동생에 대한 로망이 어떻게 잘못 꽂혀 있길래 자꾸 시바! 이 모든 씹떡들에게 은별이를 심어줘야 돼! 일가정 1은별을 넣어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거 아니야? 아니 씹떡 악당이 되었더니 미소녀 천국이라 대순비 내가 어떻게든 여자들이 많아서 좋다 이거 아니야 여미세 아니야 이거 존나 뭐야? 이거 좀 무서운 게 아 이 작가님을 욕하고 싶진 않은데요 작가님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여성상을 상세하게 써놓았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빠요! 와 개물쌍해 씹아! 로또 400억에 당첨됐는데 이 세계로 희주했다고? 지발로 간 거라고요?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새끼 존나 상한 점 내 할 거 다 한 새끼 아니야 근데 여러분 400억이면요 현 세계도 이 세계처럼 만들 수 있어요 월급 천만 원씩 줄 테니까 우리 집 아침에 와서 엘프처럼 깨어주세요 하면은 엘프 코스프레하고 달려들 모델 연예인분들 엄청 많아 나 같아도 할 거야 내가 막 콕악인 고블린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할 거야 츤데레의 악역 영예의 리드의 로테와 신앙의 엔도군과 해설의 코바야스 씨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야 씨발 진짜 개빡치네 진짜 여자친구로 삼으려고 학생회장을 꼭 달면 여자아이를 연성했다가 내가 해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오타코 마저이스 아니 왜 그렇게 여자 캐릭터한테 매도를 당하고 싶어하는가 이런 X들이 강철의 영문술사 꼴 놔봐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어? 이건 진짜 근본 아니니? 근본 있는 근친물이지 말 그렇게 나쁘게 하지 마세요 어? 크툴루 신화 이게 정말 X같은 만화인게요 제일 모티브로 한 게 뭔지 알아요? 얘를 씨발 모에어로 한 게 저거예요 이게 크툴루 신화라고 크리피한 신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수고히 얘는 뭐야? 온라인 게임의 신분은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내까만 할 수도 있죠 씨발 내가 그 산 증인인데 내가 여자인 척하고 꼬신 남자가 몇인데 즉사 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진짜 개 X나 열받는다 죽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마법도 죽고 온갖게 다 죽는다고? 아 난 이게 X나 열받아 오늘 저기 X나 열받는 게요 즉사 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부터 사실상 유튜브 감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보통 빠르게 감기로 결과만 나오거든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X같은 거 두 개가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타코인 그녀가 내가 가진 에로게임에 엄청 관심이 보는데 이딴 망상을 존재시킨다는 건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야? 모험에 따라오지 말아줘 엄마 투 과모호인 최강 드래곤에게 길러진 아니 모재석만으로 보험가가 된다 아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우리가 봤던 거는 진정한 적이 아니었어 흑망 있었어 이건 뭐야 하하하하하 나는 C 뭐 어쩌라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니 CX 좋아하면 고백이나 하지 왜 인성질이야 하하하하 다약한 새끼들 엄마한테 그만 기대고 효도다이야 하하하하 나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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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